자랑스러운 양산시 선수단 여러분, 열정과 땀으로 빛나는 경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선수단 화이팅! 36만 시민과 양산시의 의회가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양산시 선수단 화이팅! 선수단 여러분, 양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포츠는 복지구 산업입니다. 자, 양산시 선수단 화이팅! 또 어디 갑니까? 그동안 너무 소프트한 것만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오늘은 좀 하다한 거 준비했어요. 복싱입니다. 복싱? 원투 원투 이거? 원투 원투 이거? 이거? 아니 근데 여기가 어디예요? 복싱이라고 하잖아. 복싱이에요 복싱. 복싱? 네. 소리가 빗소리 같은 게 막 들리는데? 토닥토닥토닥하는 게... 줄넘기기 소리 아니겠어요? 아... 일단 들어갑시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양산시 복싱협회 회장 보명곤입니다. 양산시 복싱협회에 소속된 양산 복싱 모예타이철관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제60일에 경남 본인체전이 포합으로 다가왔습니다. 본인체전 홍보도 할 겸 우리 씨가 출전하는 종목 직접 한번 체험도 해보고 출전 선수들 만나서 각오도 들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온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본인 취향 가분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단장님 제가 복싱, 권투, 그리고 킥복싱, 모예타이 이 차이점을 모르겠더라고요. 복싱하고 권투는 주문만 쓰는 기술. 킥복싱, 모예타이는 손발을 같이 쓰니까 하반신을 같이 쓴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럼 바로 홉? 일단 해야 되니까 옷부터 먼저 갈아입고. 그럼 전 뭐부터 하면 될까요? 몸풀기부터 하고 하나씩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손목, 발목부터 풀고. 자 목도 한번 돌려주시고. 이제 몸도 좀 풀렸는데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자 줄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제 선수들하고 같이 복싱의 기본 동작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남 로빙체전 양선시 대표, 마이너스 91kg으로 출전하는 하성현 선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81kg급으로 출전하는 김권호 선수입니다. 그럼 저 오늘 기본 스텝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복싱 기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싱의 기본이 아랫팀 당기고 무릎 힘 빼고. 자 오른발 뒷뿍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왜 죽을래. 한번만 한번만. 아이고. 아 완전 처음이시고 뒷뿍이 어떤 거죠 뒷뿍? 뒷뿍. 이거 앞뿍이지 뒷뿍이지. 아 네. 일부러 그런가요? 자 각 올리시고. 자 스텝 시작. 뛰어. 따로 뛰어보세요. 스텝. 스텝. 손을 쭉쭉 뻗어보세요. 오 잘하시는데. 먼저 이렇게? 자 완투를 해보는데. 완투를. 왜 밖에 안 들어가지? 우리 옆을 때리는 거 생각해보세요. 얼굴 옆을. 그대로 옆으로 카펐서.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네. 자 바디는 돌아보細고. 가두고. 다섯 번. 자 이제 받을 때리고. 채. 바디. 적. 쩌쩐. 쩝. 원투. 쩔쩌. 열어줌. 원투. 원투. 쩔쩔. 이게 맞습니까? 좀 힘들어요. 본인 취향이 있으면 되는데, 본인. 내 취향은 여기. 물어볼 때 좀 있어.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샤방샤방하니. 참고로 결혼했어요. 네. 그런만 하면 안 되죠. 표정관리 안 돼요? 저 인생이 있어요. 유튜브로 공부 진짜 많이 했거든요? 본주 선수들은 앞에 오는 주먹을 눈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해서 눈을 절대 감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네, 사실입니다. 진짜 때리면 안 됩니다. 앞에 까지 마. 갑니다. 그럼 주먹 피하실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있습니다. 진짜 피할 수 있어요? 네. 안돼. 거의 그냥 선수 안 때려서 적중률 90%인 것 같은데. 칼두산 안 많아도 이길 수 있어요? 네. 진짜? 네.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시끄러워. 칼 다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해? 어,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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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다 맞으시는데요? 도망가야죠. 시끄러워. 이제 스파링 해봐야 돼요. 아니 근데 체급 차이가 너무 나은데 괜찮아요? 스파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시끄러워. 오 forts. 내 챙 Acид이에요. 시끄러워. 하나gu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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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끌어가냐.. 3분! 아.. 이런 거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를? 되세요 리고샤 리고샤야! 아니 해보니까.. 제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땀이 엄청 많은데 선수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요 여기 더운 날에도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다시 할까요? 오늘 못 다시 해 잘했는데? 폭신 운동이 1시간에 칼로리 수모냐니? 엄청나게 수모를 턴니 다이어트해서 먹고 이번에 각오 한마디로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양산시 대표로 출전하게 되어서 좋은 거 같고 이번 경기는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짧게 울게 두 분이 꼭 좋은 성적 거두셔서 원하는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산 꼭지 파이팅! 파이팅! 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타쿠팀 파이팅! 우리 씨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양산시총 배우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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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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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